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세계사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발명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죠.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군수물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전파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에 비례해서 발명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발명품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민수화, 민수화라는 말이 좀 어렵겠군요. 산업계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의 빛과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그림자만,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만 부각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빛에 해당하는 발명품에 대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발명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서 이 전쟁은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아울러서 같이 담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일상의 파고든 전시발명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시발명품의 효율성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죠. 전시발명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족한 인력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전쟁터의 젊은이들이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인원들을 가지고 사실상 산업 생산을 하기에는 이 당시 기준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던 인력들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효율성 그리고 기계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오늘 학습개혁은요.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전시발명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되도록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의상 쪽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트렌치코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바리코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보버리사에서 트렌치코트를 민수화, 다시 말하면 일반 산업계에 도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버버리코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트렌치코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트렌치는 참호입니다. 참호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이 땅을, 도랑을 파고요. 그 도랑에 매복을 해서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어떻게 보면 수비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렌치에서 입는 코트라는 뜻이 되겠죠. 예,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영국군 장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는 장교들부터 입기 시작해서 이 참호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버버리사를 비롯한 이 트렌치코트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제 군복으로 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반 병사들도 이 트렌치코트를 입게 됩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에는 이 군병역이 이동할 때 사실상 열차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 전선에 나가기 직전에 이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버버리사에서 이 트렌치코트를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죠. 예, 이거는 1954년에 이제 아까 봤던 트렌치코트와는 약간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버버리코트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1954년 이 버버리 회사에서 이 만든 광고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비틀즈의 모습입니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이 비틀즈의 모습이죠. 뭐 비틀즈 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가수인 BTS라고 하죠.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네요. 그런데 여하튼 1960년대 BTS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음악으로 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광고가 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트렌치코트가 이제 군복에서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일산복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패션의 아이콘이 된 트렌치코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단추 없이 벨트로 코트를 여비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버딘 소재를 사용하고요. 모, 면 등 다양한 섬유를 방수 처리하고 능직으로 짠 것을 우리가 트렌치코트라고 얘기를 하고 개버딘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버딘을 개발한 영국의 버버리의 이름을 따서 이 바버리코트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제1차 세계대전 중 기능성 때문에 영국 장교들 사이에서 트렌치코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내구성이 아주 강하구요. 추위와 비바람을 동시에 막아주었으므로 제1차 세계대전 중 참호 속에서 추위에 떨던 사병들에게도 보급되게 됩니다. 참호 속에서 사실상 한겨울에 소위 말하는 서부전선 는 비가 겨울동안에 많이 옵니다. 물론 눈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동부 지역 그리고 영국 지역은 대서양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겨울에 많이 내립니다. 상당히 춥구요. 그런데 추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추위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건조하고 건조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데 비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기온 자체는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상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욕을 내는 이상기후 때문에 영하 10도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날씨에서는 영하 10도까지는 내려가진 않지만 문제는 비가 온다는 점이죠. 참호 속에서 추위와 그리고 비 때문에 동상에 걸리는 군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페인독감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발하게 되죠. 스페인독감은 뒤에서 얘기를 하고 백신 얘기도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기능성은 이 세가지 점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첫째로 사병들이 입는 두꺼우면서도 무거운 모직 전투복 대신 비를 소위 말해서 습기를 빨아들이죠. 모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맞게 되면 전투복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습기가 결국은 동상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신 얇으면서도 가볍다는 투과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볍다는 점이 제일 원인입니다. 둘째로 참호전에서 방수와 방안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었죠. 참호발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참호발이라는 병은요. 간단히 말을 하면 동상 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상에 걸리면 특히 말초신경 부분이 피가 잘 안 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 해야지 되는 동상에 걸리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죠. 상당히 방안 효과 때문에 트렌치코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 장갑과 호루라기 등의 군용 장비를 거는 전장과 수류탄 휴대에 쓰이는 D-Link 그리고 총을 메었을 때 마찰이 많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어깨에서 가슴까지 건 패치 그리고 먼지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손목 부위를 조이는 벨트 디자인이 특징이고 이러한 요소가 장교들에게 이 오피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얼마 후 보버리사와 워크 아커 스쿠톰 과 같은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목이 자꾸 좀 안 젖네요. 죄송하고요. 사실 병원에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잘못하면 코로나로 의심을 받고 병원에 갈 때 뭐라고 그러던데 성절진료소 거기서 거기서 무증상 을 받아와야지 병원진료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버버리 그리고 아쿠어 스쿠르툰 과 같은 의류 업체들은 영국 대중에게 트렌치코트 를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인들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게 되죠. 혈액은행 뭐 우리나라에서는 적십자로 해도 무항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블러드 뱅크로 적어봤습니다. 예 최초의 수혈 모습이고요. 이것은 처칠이 광고를 하고 있는 이 헌혈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전선에 나가있는 과다출혈로 쓰러져 있는 병사들에게 사실상 생명을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뭐 그런 개념의 얘기입니다. 예 이 모습은요. 제2차 세계대전에 등장하게 된 혈장 시혈의 모습입니다. 혈장 수혈을 개발했던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 이 헌혈을 광고하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헌혈 뇌 날이 세계 헌혈의 날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매년 6월 14일이 사실상 헌혈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여기 의사들이 수혈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혈법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수혈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경우 남미의 인디언들의 경우 수혈을 하는 것을 스페인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런데 남미의 경우에는 5형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남미에서 그런 수혈 장면을 보고 이제 유럽에 와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수혈을 했는데 이제 혈액형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A형에 다가 B형을 넣고 AB형을 넣고 그렇게 되면서 사고사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혈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A형과 B형 O형 그리고 AB형으로 혈액을 구분하고요. 냉장보관을 통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혈이 가능해졌죠. 미 육군 군의관이었던 오스월 로버트슨 대위가 영국군과 협의 후 영국에 세계 최초의 혈액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1917년 서부전선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부산병들에게 신속히 수혈을 하는 것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최전선 인근의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할 교두보 학보요방 이라는 전통문이 계속해서 하달되게 되죠. 예 사실 이 참호전이라는 것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죠. 사격 반경 내에 참호를 양진영의 참호가 있고요. 상대방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무하는 병력을 이제 내보내야지 됐어요. 적은 가만히 있나요? 총을 쏘죠.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나가는 그리고 총을 맞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예를 들어 1917년에 쏨전투가 있습니다. 프랑스 쏨을 사이에 두고 이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영국 지원군들이 하루에 6만 명이 전사하는 하루에 6만 명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학교로 지명한 6개 학교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참호전 때문에 워낙 인명피해가 커서요. 1910년대에 소위 말하는 20대였던 세대는 없는 것으로 쳐요. 유령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전선으로 나가서 전사를 하고요. 또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구자로 불구자라는 표현은 욕을 쓰지 않는데 다리를 다친다든지 손이 없다든지 그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게 되죠. 결과적으로 1910년대 20대였던 다시 말하면 1890년생들 이 세대는 소위 말해서 없는 세대 거의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씨가 말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반전운동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수업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구요. 혈액을 최대 28일 동안 얼음에 보관하고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트르산 나트륨을 첨가하면서 혈액은행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구요. 이 전장터에서의 수혈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할 교두부 확보 요망 사실상 혈액은행 덕분에 살아 돌아온 인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찰스 두루인은 의료형 혈장 생산을 표준화 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혈장은 전열과 달리 혈액형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장에서 투여하기가 더 용이했죠. 예 다음으로 크리넥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크리넥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초기 크리넥스 티슈 상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여성들 화장품을 지우는 손수건 대용품으로 크리넥스가 개발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잘 어필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해서 광고를 해도 화장 지우는데 티슈를 사야 될 필요성을 당시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않았죠. 손수건으로 화장을 지웠기 때문이죠. 그냥 빨아서 쓰면 되는데 굳이 티슈를 사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옆에 서지는 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넥스를 선전하는 광고 홍보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히려 남편들이 아내 몰래 화장 지우는 용인 크리넥스 티슈를 코를 푸는 데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용도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감기를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손수건으로 코를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에 코를 푼 손수건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또 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마치 티슈를 이용을 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게 더 위생적이다 라는 시기에 광고가 이제 나오게 되죠. 1914년 유럽 여행 중 킴벌리 클라크 경영진은 면보다 흡수성이 5배 더 좋으면서도 원가는 절반인 목재 가공 펄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의 이름은 소위 말하는 셀루 코튼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량의 송과 나무의 펄프 섬유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송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흡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면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사실은 면으로 지어를 하게 됐는데요. 면 소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것을 셀루 코튼으로 대용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의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피를 닦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면소비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면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써 셀루 코튼이 양산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면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외과용 드레싱을 공급할 수 없게 된 킴벌리는 목재 가공 펄프로 만든 외과용 드레싱의 상표를 셀루 코튼으로 등록하고 미군에 대량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킴벌리는요. 셀루 코튼의 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방독면 필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얇고 평평한 셀루 코튼도 실험하게 됩니다. 방독면 필터로 셀루 코튼을 활용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확장된 용도가 변경된 셀루 코튼을 이용해서 1924년 클리닉스 라는 브랜드로 얼굴 화장을 고치는 일회용 천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왜 화장을 주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모두들 천으로 만든 손수건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킴벌리는 각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게 되죠. 인기있는 영화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을 기용하여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치치기도 하고요. 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주 활용하는 한 잔씩 연속적으로 뽑아지도록 고안된 크리넥스 상자 티슈도 이때 개발되었죠. 크리넥스라는 고유의 상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 입니다. 그런데요 남편들이 아내 몰래 크리넥스를 활용해 코를 풀자 아내들이 불평한다는 소식이 킴벌리 킴벌리 회사에도 전해지게 되죠. 개발팁은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티슈의 새 용도를 추가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킴벌리가 새로 차관한 것은 광고를 아 감기를 활용한 선전이었죠. 감기 환자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훔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광경을 목격한 개발팀은 크리넥스의 새로운 광고 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당신 주머니에 감기를 넣고 다니지 마세요. 킴벌리는 크리넥스 티슈를 손수건 대안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균의 확산을 막는다고 자랑했죠. 다음으로는 필라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욕을 필라테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것 역시 제1차 세계대전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는 연구에서 서커스 단원이자 권투선수로 활동한 독일 보디빌더인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운동이 바로 필라테스입니다. 그는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맨섬에 적국 국민 수용소에 감군 당하게 되죠.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적국 국민들이 혹시 간첩 용의자 혹은 간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영국의 불리한 정보를 독일군에게 첩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맨섬 이 맨섬은 영국 왕실이 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이 맨섬에 수용소를 만들고 그곳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어디죠. 죄송합니다. 오스만트루코 약간 좀 열이 나면서 정신이 목롱해지네요. 순간적으로 코로나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전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자지러지게 모든 학생들이 웃게끔 만드는 게 저희 꿈이죠. 하지만 꿈은 현실화되진 않죠. 그러면 그건 꿈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맨섬에 적국국민수용소에 구금당했는데요. 이 수용소에서 3년 동안 필라테스는 정확한 스트레칭 요법과 신체 동작을 통한 근육 강화 훈련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컨트롤러지 조절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수용자들과 함께 매일 운동을 했고요. 필라테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자 병사들 사이에 더욱더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필라테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운동 자체가 이 점 때문에 광고 효과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운동의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병사들도 필라테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죠. 예 운동 모습입니다. 기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상 병원에서도 영국군 부상자 병동에서도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서 재활 운동을 이제 또 재활 운동법을 개발해서 재활 운동을 또 하게 되죠. 예. 이게 캐딜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사진 편집을 좀 잘못했네요. 캐딜락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당시 다리를 다친 병사들이 침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지자 침대를 개조해서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몸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재활 과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필라테스 기구가 캐딜락 입니다. 캐딜락은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근력과 유연성 강화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운동기구 이 특정 부위만을 위한 운동도 가능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부위의 근력 향상을 돕습니다. 1925년 조셉 필라테스 는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의 아내였던 클라라와 함께 필라테스 운동법과 보급에 힘쓰면서 조절학 이라고 이름을 붙인 운동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필라테스 기구도 만들게 되죠. 몸은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힘이 건강의 요체임을 믿었던 것이죠. 수십 년간 필라테스의 연구와 훈련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부더니 예술을 썼습니다. 스테인레스 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었던 학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철을 이용한 너트 이것은 스테인레스 강을 활용한 너트입니다. 철너트는 쉽게 부식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같은 시간 공기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든 너트는 건재하죠. 바로 스테인레스 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은요. 열과 발사의 마찰로 인한 총의 변형을 없애기 위해 더 단단한 학금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영국의 야금학자인 해리 브릴리는 샘물에 크롬을 첨가하면 녹슬지 않는 강철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스테인레스 스틸은 하지만 총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항공기 엔진 간단히 말하면 전투기 엔진 그리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죠. 다음으로는 지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매일 지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용 시한 이라고 하죠.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잘 눈에 띄게끔 부품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23년 BF 굿리치 컴퍼니가 지퍼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퍼를 개발한 회사는 다른 회사였어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중 후클리스 스페너 사의 기대온 썬드백 이 발명하게 되죠. 지퍼는요 군복이나 선원복장에 호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퍼는 군인과 선원이 착용하는 돈주머니 벨트에 사실 활용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복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 인기를 얻게 되죠. 지퍼라는 이름과 그것을 개발한 것은 회사 자체가 다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군복이나 선원의 복장에는 호주머니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주머니를 대용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손목시계 워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시계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회중시계 소위 말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손에 손아귀 안에 놓고 그것을 열어서 보는 회중시계 어디다 걸어놓고 볼 수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회중시계는 손바닥 시계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죠. 손에 놓고 뚜껑을 열어서 시계를 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줄은 단추에 걸어서 분실에 위험을 막기도 하죠. 이것은요. 1917년 전쟁 무렵 제일차 세계대전 무렵에 군인들이 사용한 손목시계 모습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조잡하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이 손목시계는 여성만이 패션 액서사리로 착용했던 것이 바로 이 손목시계 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슬에 달린 회중시계를 사용했지만 이 참호전 에서는 비실용적인 것으로 판명됐죠. 한 손에는 지휘봉을 다른 손에는 호루라기를 띄고 있는 장교의 경우 전투가 한창일 때 회중시계보다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손목시계는요. 항상 양손으로 조종관을 잡아야 하는 비행사에게도 필요하던 것이 입증되었죠. 전쟁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손목시계는 남성용 패션 액세서리로 상용화 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하게 되면서 손목시계라는 것은 원래 여성들이 착용하는 것이었는데 전쟁 중에 지도도 봐야죠. 들고 있어야 될 게 워낙 많아요. 심지어 총도 들어야지 되는데 다른 손을 이용해서 회중시계를 열어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참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회중시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드론은요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의 제1차 세계대전의 끝부분에 만들어졌던 항공기입니다. 이것은요 초기 전투용 무인 항공기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전시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걸래 드론의 모습이고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 비행기와 거의 유사하게 드론이 제작이 됐다면 뭐 지금 드론은 이게 충직하네요. 사막이 죄송합니다. 어떤 곤충극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로 비상한지 15년이 차이 되지 않아 이 무인 항공기에 대한 미군의 첫 번째 실험에 라이트 형제도 참여하게 됩니다. 1918년 미국 GM사의 연구 책임자인 찰스 컷 캐터링이 드론 생장과 실험을 감독 하게 되고요. 75마일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인 공중 폭탄 투하 무인 항공기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요. 너무 말이 복잡하죠. 제가 무인을 두 개나 썼네요. 무인 공중 폭탄 투하 항공기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초기 드론은요. 나무로 만든 동체와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탄을 싣고 입력된 항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 뒤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엔진이 꺼지고 날개가 떨어져 나가 목표물에 떨어지는 방식의 무인기인 것이죠. 실험엔 성공했으나 양산 체제로 들어가기 직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게 되면서 초기 드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독감 백신 인플레인자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인 독감 당시에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네요. 지금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그래요. 벌써 100년 전 얘기인데 1910년 18년 뭐 그때 얘기니까 100년 전 얘기인데 독감 인플레인자 코로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독감 이라고 봐도 될 것 없긴 해요. 고열이 나고 기침 나고 그러니까 치사 기준으로 한다면 스페인 독감이 훨씬 더 무서운 질병 이었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엔 전사자들 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환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통계자료도 있으니까요. 당시 연합군이 특히 미군이 인플레인자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되면서 전쟁터가 아니고 야전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가격리를 시킨다든지 격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독감이 돌고 돌겠죠. 미군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이들 중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망자들을 브레스트 프랑스 브레스트 공동묘지에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 관에 상당히 많은 관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당시 인플레인자 예방을 위한 강구 신문 보도 자료인데요. 간호사가 스페인 독감 인플레인자를 맞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전차인데요. 전차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타지 못하도록 차장이 막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100년전이란 지금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방역 방식은 똑같아요. 참 이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가 뒤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 방법 이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러더니 1918년 1919년 까지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미군이 최초의 독감 백신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도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미군 희생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교전으로 죽는 전사자들 보다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전사자들의 전사자도 아니죠. 독감과 싸움을 했으니까 아니요. 여하튼 독감 희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1940년대에는 미 육군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후원하게 됩니다. 미국 FDA는 1945년에 군사용으로 사병들용으로 그리고 1946년에 민수용으로 민간용으로 최초의 독감 백신을 승인하게 되죠. 독감 백신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 중 한명이었던 조너스 소크는 소아마비 백신도 나중에 개발하게 되죠. 다음으로 패니실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패니실린 포스터 패니실린이 패니실린의 생명을 보호하자 살려내자 패니실린의 홍보문구입니다. 패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는 조그마한 철가성에도 소위 말해서 손을 절단해야지 되는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났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패니실린이 개발된 이후에 약간의 철가성이 있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사가 이루어지고 그 손을 혹은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패니실린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편집과정에서 약간 좀 사진 뒤로 보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패니실린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작은 상처와 글치긴 자국이라도 아주 치명적인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덧나기 시작하면 사실상 절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1928년 스쿠틀랜드의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프레니실린을 개발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이라기보다는 발견이 맞겠죠. 제2차 세계대전이 되어서야 의료용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병을 위한 페니실린 제조는요. 미 전쟁부의 제1순위 사업이었습니다. 포스터에서 죽은가의 전쟁이라고 선전하기도 하죠. 페니실린 이야말로 전쟁보다 무서운 죽은가의 전쟁이라고 선전하게 됩니다. 군의가 들은요. 페니실린이 통증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며 간호사와 의사가 전장에서 병사들을 더 쉽게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은 디데이 즉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230만 도수의 페니실린을 생산하게 되죠. 상륙작전의 가장 중요한 보급품은 이러한 보급품은 페니실린 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전후 민간인들도 생명을 구하는 마법의 치료제에 접근 가능해지게 되죠. 모든 것은 군인들을 위해서 전쟁터의 군인들을 위해서 개발됐고요. 그 밖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 레이더라든지 여러 것들이 만들어지죠. 사실상 군수품 전쟁 무기들은 뺐어요. 전쟁 무기들을 넣기 시작하면 핵폭탄부터 시작해서 잠수염 탱크 방독면 여러 가지를 다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쓰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물품을 위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핵심은 전쟁과 발병품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이 물품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나름 유익한 물건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밖에도 현대생활에 영향을 미친 유용한 발명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멈췄지만 더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의 썼던 거야라는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흥미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수업을 마련해 봤습니다. 중간고사죠.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할까 약간 좀 특강 형식으로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전쟁과 발명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갑